구디츠로 만드는 건강하고 그리고 맛도 있는 그런 디저트 수업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저희가 구디츠를 통해서 생각을 했던 건 그저 몸에만 좋은 음식이 건강한 음식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서 즐기고 또 재미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정말로 건강한 음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저희는 출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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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